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백성이 망하여도 지락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라 타이들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본문은 주로 지혜 없는 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 즉 그들과 다르게 살면 됩니다 먼저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웃에 대한 멸시와 비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또 가장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는 서로가 소외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의 삶의 형태는 공동체적 삶입니다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삶의 형태입니다 공동체적 삶에서 이웃과의 불안은 결국 자신이 필요할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에서 고립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고 결국은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루다니며 한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담이 뭐냐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쁘고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력을 집중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두루다닌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면서 바쁜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얘기들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자신에게 누설하면 아마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비밀 혹시 내 얘기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모든 이웃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의 형태는 어느 날 사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성도가 자신의 어려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기도 제목이 그 교회 내에서 가십거리가 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온 교회가 그 사람의 얘기를 다 알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참으로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참 오랜 시간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격 모임에 여러분 절대로 심각한 이야기는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남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목해자들 때문입니다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망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의 소원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개인의 뜻, 개인의 기대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구제하는 일과 과도하게 아끼는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구제하는 일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산상수원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잘못하는 일도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히 아끼는 것은 꼭 해야 될 구제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욕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욕심은 하나님께 결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욕심은 사망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맙시다 혹시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부여하게 보여도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여는 머지않아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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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